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전남 보성군이 제101회 어린이날을 맞아 통합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어린이날 행사는 보성세계차엑스포 기간에 한국차문화공원 잔디광장에서 개최되고, 이벤트 마당을 비롯한 어린이들을 위한 참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주요 프로그램으로 달고나 만들기와 풍선아트를 즐길 수 있는 체험마당이 준비됐고, 키즈존도 조성돼 있어 어린이들을 위한 다채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